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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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아직 말이지 않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던 너의 손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은 또다시 사랑아 그늘친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그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맘속에 주름이 찾아와 주름이 다행히 소년을 내 너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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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한 나의 기록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지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준 너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를버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들 진 너의 얼굴이 당신에게 도입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우릴 같은 날 매운이 넘을 때 내 맘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내 맘속에 조용히 내 맘속에 조용히 진짜 오랜만에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개인 공연을 이렇게 풀셋으로 이렇게 밴드셋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작년에 쇼케이스 이후로 단톡 콘서트라는 개념으로 정말 참입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구요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간 아깝지 않다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 드시게끔 오늘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가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당황했는데 오늘 잘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순간 그랬어요 오늘 한 제 생각에는 한 90분 정도 공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리플렛에 보면 거의 제 노래 위주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관심이 많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오늘 정말 처음 오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의 제 노래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제 노래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냥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한 번쩍 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밤낮을 제가 밤을 들으면서 열심히 안 들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노래 아시만 노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첫 곡만큼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만한 곡을 들려드려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노래를 진짜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여전히 많이 좋아하는 곡 정말 많이 부른 곡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곡 그런 곡이었습니다 장필스님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노래는 네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들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 노래와 함께 일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잔잔한 분위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노래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가스도 있겠거니 하시면서 네 노래 많이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노래는 제 처음으로 반패한 곡인데요 미안하고 고마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두 번째 노래 오랜만에 만난 그대 수척해진 얼굴 보니 앙스롬히 밀려와 목이 내려와 그 말 왈칸 눈물은 쏟아버릴 것 같아서 하지만 그대만은 무거울까 애써 참았어 꿈을 처음 잘 봤던 그대와 함께한 시간 이젠 그댈 보내야 해요 서러웠던 눈물 넘치고 말아요 두 눈 가득히 눈물이 흘러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날 위로하는 그대 모습 때문에 고맙고 또 고마워서 그저 그댈 하나요 이런 내게 와줘서 사랑해줘서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고 꿈처럼 짊었던 그대와 함께한 시간 인내사서 사랑해줘서 사랑해줘서 내 손에 없던 눈물이 어치고 나요 두 눈에 비키는 눈물이 흘러 미안해, 미안해선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날 위로하는 그대의 모습 때문에 그 눈물이 꼬마가 어서 그저 그대를 안해요 이런 애에게 와줘서 사랑해줘서 사랑하는 그대가 힘들 거라고 해요 아직도 어둠이 될 수 없는데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날 위로하는 그대의 모습 때문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애에게 와줘서 사랑해줘서 이런 애가 매우 사랑합니다 이런 애가 매우 사랑합니다 그치지 않아요 정광이는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이제 노래를 제 이름으로 된 노래를 발표하겠다고 하고서 하다보니까 사실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곡입니다. 애증의 곡이기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만 뭐 떡하니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갓 태어나신 생각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겁없이 들이뱉다가 엄청 깨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뒤에 드럼 치시는 최번호분도 그렇고 악도도 하나 없이 곡을 가져가서 제가 녹음하겠다고 설천했었거든요. 그 곡을 또 이렇게 멋지게, 원곡에는 지금 저희가 그냥 건반만 나왔는데 어깨스트레이션 편곡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제가 아주 느낌만 얼렁뚱땅 말을 했는데 멋지게 또 이렇게 편곡까지 해줘서 멋진 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 해서 그때 음원수입구 제법 많이 나왔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아직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첫 곡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제 노래를 발표를 쭉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노래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인생에서 가장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데였어요. 뭐 노래도 꽤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노래를 했지만 아마 저 사람 어디서 본 적 없는데 아마 이랬을 텐데 나름 열심히 그냥 노래도 던이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내구에서 충돌이 일어났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노래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오약업장 끝에 첫 번째 노래가 나왔어요. 이렇게 미안하면 고마워서였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제 동생이 밴드에서 기타를 꽤 오랫동안 쳤던 친구라서 필드에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다음번 들려드릴 곡도 역시나 또 다른 분에게서 받은 곡이거든요. 그리움에 관한 우리 어머니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일단 한번 노래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트로 가득한 곡이거든요. 암트로 가득한 곡을 한결이 곱게 비어오르던 너를 한 바람쯤 흩날리며 내 눈으로만 찾아올 헤매던 그대 너비친 그녀 오 목소리를 어서 그대 끝초리 너비친 그녀 그대의 침묵 나는 고깃의 볼만한 그의 옷을 담고 있는 가신들이 어린 새 소금이 나면 된 그대 저는 나의 그리운 곳이야 일삼고 그 새와 행복할 때 갔드는 신으로 가야 선한 것까지 말아 일삼고 그 새와 행복할 때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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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에 한바람 소리 흩날리며 매일 그만 젖어 간나는 날 감사합니다. 그리움에 반한 우리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작년에 제가 어큐나이티드라는 기획 콘서트를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스티튜오 오늘 하루의 최태식 님이랑 함께 같이 이렇게 공연을 꾸려가지고 작년에 두 번 정도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분하고 인연이 되면서 이 노래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 노래가 만난게 2019년도 그때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기획 콘서트를 하시면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같이 공연을 해보자 같이 하니까 이 노래하고 같이 불러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께서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 한번 이렇게 곡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래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합 자체가 안 되니까 진행을 못하고 한 2년 동안 묶여져 있다가 2021년 봄에 발표를 했던 곡이고요. 거기 플랫에 플랫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은 제 친구가 또 엔지니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뒤늦게 이제 글과 그림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그리고 작품처럼 활동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시를 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느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쁜 노랫말이 붙게 된 그런 곡이었고요. 가사를 보니까 저는 좀 제가 아직 그 어머니의 연배가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담담하고 예쁜 좋았던 기억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좀 따스한 느낌을 담고 싶다. 이래서 이렇게 3박자의 곡으로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계절이야기라는 콘서트 제목이 계절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을 할 때 계속 무언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절마다 노래를 한 곡씩 발표를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벗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무명가스이고 저는 다른 직업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일단 덜어야지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뭐 코로나 핑계 되면서 활동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도 이렇게 마음과 다르게 진행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겨울에 발표를 했던 곡이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느낌이 봄이랑 사월 어울리지않은가 입합곡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해서 저는 이제 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음 곡 역시 봄이랑 관련된 곡입니다. 제목이 꾹꾹인데요. 연어랜드 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랜드 또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랜드 방탄소년단 랄랄라 살색 없는 나물에서 바라나치 않나만 숨죽을 숨잡고 고고고 너 주변으로 이제 못왔어요 무심하고 싶던 밤에 그리니 대화 살지는 꼭, 꼭, 너 지나봐라 우리 또며 함께해요 우리들 우리 친구들 웃을 이중 이중 지으며 세상의 높이는 나만에서 같이 한다면 멈추고 서자고 우주가로 인생을 못 써봐요 무지개는 무지개 맘에 우리 대화 서자고 우주가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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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여름에 관련된 개설 이야기 때요. 보통 여름 생각하시면 좀 상큼 발랄한 그런 곡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비가 오는 날에 아 조진영의 이 노래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발표를 했거든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비 오는 날 비랑 관련된 노래 뭐 좋아하시는 노래 없으세요? 어? 유연 씨는 하려겠다 우던 건데 제 친구거든요. 아니 뭐 김현식 씨 노래 빛처럼 음악처럼 이런 노래도 있고 이승훈 씨의 비 오는 게 우리도 있고 또 멋있죠? 뭐 그런 식으로 많잖아요. 심수봉 님의 그때 그 사랑 이런 노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노래가 비오면은 아 조진영의 참 좋다 가 있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고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아 그래요 노래 좋다 싶으시면은 비오는 날 한 번씩 찾아서 들어봐주세요. 참 좋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장문을 열고서 예쁜 비야 내려와 그대 존재하는 우산 속 그 자리로 그대는 안아요 참 마음 서렸던 나 그리운 그 모습에 그대 기다리는 가슴 손매자래요 빛을 마시며 돌아오는 길에 그 손을 마셨고 눈을 마시고 그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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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본다 눈을 마시고 눈을 마시고 눈을 마시고 눈을 마시고 그대 그대를 느끼고 exhibits 눈을 마시고 눈을 마시고 눈을 마시고 그대 RF manten 이 길을 맞추며 돌아오는 길에 그 숨을 맞췄고 눈을 맞추고 그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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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본다 이 길을 맞추고 그대는 그대를 느끼고 아들씨 세운 그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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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본다 이 길을 맞추고 그대는 그대를 느끼고 그대는 그대 바람을 주세고 그대 사랑해 그대는 그대 그대는 그대 그대의 그대 춤을 추며 그대 그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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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그대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점점점까지 영혼을 주려고 전세계까지 붙인 제목입니다 좋았나요? 네 반응이 좀 괜찮은데요 좋았나요? 네 저희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 많이 틀어주세요 최대한 좀 절제한 연주와 절제된 보이스로 여백의 미래를 충분히 살려서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그 공간을 좀 메워서 상상의 나벨을 펼쳐보시라는 그런 곡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차분한 곡이라서 좀 슬픈 곡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이 참 좋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 너랑 이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참 좋은 거네 결론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하는 곡이고 뭐 사랑하고 있는 상태면 난 너랑 이러고 싶어 너랑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고 짝사랑을 하더라도 생각만 해봐도 참 행복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슬픈 노래 아닙니다 제 노래 생각보다 슬픈 노래가 없어요 처음 들려드렸던 곡이 슬픈 곡이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픈 사랑을 모티브로 한 곡이고 나머지 곡들은 다 즐거운 그런 예쁜 곡들이에요 참 좋다까지 들려드렸고요 우리 1부 이제 한 곡만 맞나요? 그쵸? 어 여태까지 지금 모르는 곡들 들으시느라 힘드셨을텐데 1부 끝곡은 어 굉장히 유명한 또 8입니다 원래는 이 노래가 캐롤 킹의 곡이거든요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라는 곡인데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저렴한 시절에 19살 때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그런 가사에 오늘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내일도 나 사랑할거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노래 저희만의 스타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 19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가기 전에 저희 멤버 소개 한 번씩 할테니까 한도남은 호명할때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럼의 최고 네 드럼의 최고 네 드럼의 최고 왼쪽 초커션의 변성환입니다 꿀팁 자 베이스의 이미지군 베이스의 유지군 아,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자, 노래 가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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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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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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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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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